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수위를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국정원은 오늘 국회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 일가 동향 관련 보고를 하며 올해 김정은의 공개활동은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까지 110회 약 60% 이상 증가한 가운데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용,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번 달 들어서는 주체 연호 사용을 중단하고 해외에 파견된 인력들에 김일성, 김정일 시대 등 선대의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선대 삭제, 김정은 독자 우상화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.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혜에 대해서는 최근 지위가 격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국정원은 김주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호자를 받는 등의 활동이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해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, 김정은 김주혜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보고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공개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인되고 있습니다.